칼리아로 가자 그럼 일어나서 칼리아로 가자 이럴 때가 아닌 것 같아 바로 준비해서 켤게요 야 그래도 50층 때 오랜만에 들어간다 들어가자 50층 때 자 2, 3호 에스페라를 입성할 수 있게끔 됐습니다 룰렛 다음 방송 켰을 때 하면 안 돼? 나 진짜 명절 잘 세고 와서 다 시식하고 싶어 아 무서워 솔직히 명절이 무서울 것 같아 시간 룰렛만 쏠라고 하지 마시고 그 짝 고생했네 하면서 후원해주면 좋잖아 왜 다 꼭 시간만 세우고 싶어 어?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히벳돈 가자 2배 30 찍으면서 끝이 납니다 자 0 드디어 이제 맵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그 칙칙한 맵 안 봐도 됩니다 짜잔 세라스로 왔습니다 하하하하 이렇게만 가주면은 1,800만이 받는데 아 난 1,700 좀 없겠네 익숙해지면 될 것 같다 빌드는 쉬워 자 53시간 스타트 끊을게요 여러분 우리 50루도 어디서든 5시간 갔습니다 자 14,8호 가자 끊으면 안 돼 이게 2시간 뭐야 2시간? 2시간 증가 나왔어? 2시간 증가는 잠시만요 왜 갑자기 돌리십니까 잠시만요 4시간 증가야? 야 1시간 4시간 세라스로 안 돼 1시간 감사하다고 1시간 반을 또 이렇게 10분 통영화가스 만원이요? 10분 도전 아 방송 종료 언제 끝나냐고요? 글쎄요 아 이 친구는 이제 운 80이 올라갑니다 러 러 러 러 이 직업군이 주보돌이를 하면 좋냐? 아니 주보잖아! 주른말이야 주른말 이거는 주황색 브라색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 투르 스트라이크 아니 아 오케이 아 씨 짜 씨 아 그걸로 했잖아 아하하하하하 아 씨 이거 쓸 거야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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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쓰야 250렬 메이플스토리 게임 장비 드매템 드랍률 매소 획득량 어 1시간 하면서 쓰 30시간대 가자 30층 들어가자 제발 오! 아 뭐야! 시가 초기화됐어 여러분 뭐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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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게 왜 뜨는 거야! 이게 왜 떠! 와 이게 말이 되냐? 와 이게 왜 떴어! 와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! 고생하셨습니다! 안녕! 안녕하세요 여러분! 노방종 끝난! 새 글자 돌아왔습니다! 그라! 와 이게 어떻게 떴어? 와 이게 말이 돼? 1000번을 해도 뜰까 말까 한 거야! 어차피 독립시행이라서 야 나도 솔직히 250 먼저 올 줄 알았어! 글자가 메이플 점임을 떨보겠네! 야 무슨 소리야! 룰렛 끝! 끝났어! 대신 잔방까지 다 해줄게! 나 오늘 알았어! 방송 오늘 잔방까지 다 깔끔하게 할게! 룰렛 쏘지마! 알았지? 자 레벨업 합니다! 2,4,3 가자! 네 우리 노방종 다들 오늘 고생 많으셨고 우리 앞으로 또 좋은 재밌는 컨텐츠로 니즈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들 어서오세요! 그럼 반갑습니다 오늘 서리 전설! 이름을 서리에 적게 됐죠? 당분간 글로그보다는 설로그에 집중하시죠 야 왜 나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안해줘 얼마 저까지는 글로그 집에 올려달라며 왜 갑자기 설로그인데 안 귀엽잖아? 귀엽게 할게! 고! 고! 250을 갈 수 있는 247을 찍어왔습니다 여러분! 250! 생각보다 좀 늦게 찍어왔습니다 8일에서 250 달성 가져갑니다 자 우리 모두 크라우스 오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리 없네 글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서리 견제야 실망 야! 서리를 왜 견제를 해요? 내 방송인데 왜 서리가 먼저야 왜? 이것도 안되겠구만 내가 오늘 방송에서 보여주려고 했는데 서리를 이렇게 꺼내주고 놀아주면 안되는데 아직 서리를 다섯시에 두고 야! 이렇게 밀리는게 맞아? 어 메이플 한낱 프로그램이고 야! 즉딱이 이 새끼들아 서리 간식감 뭐야 서리 간식감 실화야? 내 간식은 왜 안 챙겨줘 아무도 나도 챙겨줘! 어? 같이 먹어 그 글자 간식감 우리 글자 간식감 우리 좀 아닌 것 같아? 이게 사실 좀 인식이 안 좋은거지 하다보면 또 나쁘진 않아 일단 코디를 해보긴 할게 여러분 일단 뭐부터 할까? 그러면은 아 머리? 체인지 한번 달려봐? 자 한번 돌려볼게 더믈리 부시시펌 존나 멋있다 와 이게 머리냐? 아 미견부터 하는게 제일 좋아요? 검갈했더니 해내서 곧 80번 받은 닉네임 코아 기억해놓는다 보주 오 초주 고 검갈 이거 검갈 아니야? 아까 이거 검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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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가져옵니다 이 가자 초파 가자 초보 주거 파 파갈 아 야 원래 이렇게 안 뜨냐? 고 갈 퍼플 어 오 꼬마야 해 어 이거 해가 어느 날 본거 같은데? 고 오 조해 일단 조해를 나왔어요 자 요 상태로 버블리를 주세요 자 요 상태로 버블리를 졸라 안 뜨네 이거 원래 버블리가 이렇게 안 떠? 고 그렇지 버블리 어 버블리 이쁘네 그렇지 막장에 졸졸은 떠줍니다 여러분 오 떴다 에밀랜드와 차주세 여러분 떴습니다 이거 2월 18일밖에 안 되네 그러면 우선 이건 받자 여러분 피케잌하고 프리미엄 PC방 의사에서 뜯고 준단 말이야 와 레헬른 세트가 이제 네 캐릭터가 되는 거 실화냐? 확실히 루시드가 많이 보는 눈이라서 괜찮긴 하다 진짜 불꽃토라 조시커라니 야 그래도 제일 깔끔하잖아 조시커에다가 불꽃토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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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냥할 때 이 코디를 볼 수 있어요 이제 이거 255까지 열심히 육성해보자 저는 이만 오늘 물러갈게요 고마워 여러분 글바 잘자요 좋은 밤 되세요 글바 고마워